신데렐라와 아몬드 안녕? 나는 신데렐라야 난 매일 이 많은 아몬드들을 왕자님이 사는 성에 갖다 주는 심부름을 하고 있어 왕자님은 너무 멋있지만 이 일은 정말 힘들어 해가 찌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져가야 하거든 오늘도 늦으면 안 되는데 잘 받아보엉 어쩐지 어떡해 성분이서 다치면 큰일인데 나 몰라 뭐냐 뽑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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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뭐 째? 어? 어? 고소하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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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바바 어? 어? 다음날이었어요. 오늘도 늙게 갖다주면 하루 종일 꿀맨 줄 알아? 공룡관 절대 안 돼 큐말라 어휴 힘들어 어휴 힘들어 어휴 힘들어 어림없어 탱탱본 으악 으악 흐흐 고 너희들 지금 일부러 부딪힌거지 뭐 뭐 오늘도 성에 늦게 가면 똑같은 몸 난 아른쪽에 굽는단 말이야 아하하 어 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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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왜 흐흐 미안 맛있어서 그만 다음부턴 안 그럴게 으아 그래도 이제 늦어서 으아 어디 가는데 저기 저기 저상에 저기 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이거 내려가줄까 뭐 어떻게 나가거면 금방가 뭐 아 진짜 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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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지 진짜 이거 뭐 안돼 진짜 데려다주면 나도 이거 나눠줄게 오 정말 정말 흑 흑 흑 얼만큼 아 음 이만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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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좀 도와줄래 으아 으아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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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렇게 젊고 예쁜 것도 이 아몬드를 많이 먹기 때문이지 누나 예뻐 아 그럼 내가 나 안 예뻐? 이건 내가 직접 볶은 아몬드인데 이게 볶으면 더 고소해지고, 머리도 좋아지게 하고 황사람물질이 풍부해서 노화방지에다가 또 칼슘 무기질이 풍부해서 뼈도 튼튼하게 해서 왕실에서 너무 좋아 왕씨! 늦었어, 늦었어! 얘들아, 늦었다고! 빨리, 빨리! 좀 남았는다. 봐봐. 그건 이따가 와서 노래가 먹어. 진짜! 빨리 데려다 줘! 편하게! 잠깐만! 잠깐만! 너희들 덕분에 안 늦고 편하게 왔어. 여긴 누가 살아? 응? 아, 많이 살아. 왕자님도 살고. 왕자 좋아해? 좋아. 어? 무슨 말을? 쉿! 얘가 그런 말 하면 큰일이야. 뭐? 아무튼 우린 너무 고마웠어. 그럼 잘 가. 갈게요. 안녕. 안녕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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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안과 퐁은 신데롤라를 성에 데려다 주는 대신 매일매일 고소한 아문들을 얻어먹었어요. 우와. 우와. 자. 우와. 자. 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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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프랭키도 같이 왔네요. 푸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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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몬드로 고소한 사랑이 맺어졌네요.